동양 산수화로 보이는 광경을 일부 떼어와서 독립된 풍경처럼 그리는 김형욱 평론 영상입니다. 김형욱은 호반그룹, 정확하게 말하면 호반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청년작가 미술공모전 2022년도 선종작가인데요. 호반문화재단에서 이 공모전 선종작가들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 차원에서 평문을 지원해준다고 했대요. 그게 계기가 돼서 김형욱 평문을 쓰게 됐습니다. 김형욱은 올해 초 제가 운영하는 갤러리 아팅에서 작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기획전이 있죠. 피드백에 초대돼서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양상을 익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평문을 써야 되니까 8월 17일 날 기름동에 있는 미술학원 겸 작업실에 방문했어요. 제가 작업에서 받았던 첫인상은 뭐냐면 꾸준한 연습으로 단련된 소묘 능력으로 구성된 산소화라는 느낌? 작업을 처음 보고 제가 뽑은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소묘, 독립된 풍경, 정사각형 여백, 암벽 그래서 2019년도 이래 김형욱의 풍경 시리즈에서 받은 인상을 정리하자면 견고하고 안정감 있는 독립된 풍경 덩어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짧지 않은 미술학원 강사 경력 때문에 소묘가 탄탄하고 더불어서 묘사된 풍경의 독자성을 조형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효과까지 있더라고요. 풍경 정중왕의 영문 모르게 자리한 정사각형 여백은 동양화에서 그림이 완성됐을 때 찍는 낙관이 정사각형 모양이거든요. 낙관의 대체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형욱이 만든 여러 풍경의 구성은 단순해요. 풍경이라는 자연 유기체에서 뚝 떨어져 나온 풍경 덩어리가 일단 있고 정교한 세부 묘사가 있고 탄탄한 소묘력이 있고 끝으로 정중왕의 낙관 모양의 정사각형 여백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거든요. 이런 구성의 그림이라면 그냥 잘 그려진 실경산수 동양화로 분류할 법도 하죠. 그런데 독립된 풍경의 주변부를 지우고 그리고 뜬금없이 정중왕의 네모어진 여백을 남겨놓는 점 호기심을 남긴단 말이에요. 정사각형 여백을 그냥 작가의 브랜드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작가한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연작 시리즈, 정사각형이 있건 없건 김형욱이 품어왔던 의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그의 세계관을 재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유심히 관찰한 벽의 얼룩에서 각가지 형상을 발견하라 이 말은 레오나드 다빈치가 한 말인데 미술가들의 시각훈련의 하나의 방편으로 이게 전투대에 내려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김형욱은 벽에 난 얼룩을 보던 중에 그 얼룩이 꿈틀거리거나 움직이는 걸 봤대요. 심지어는 산에 있는 바위나 나무가 상하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착시현상인데 이런 착시에 대해서 안과의사는 비문증인 것 같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문증은 보통 눈앞에 벌레나 먼지가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비문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납득을 못했죠. 그래서 김형욱이 견고하고 안정감 있는 독립된 풍경덩어리 시리즈의 출발점이 바로 이런 착시현상에 대한 체험에서 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걸 실제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발전을 했고 지금 김형욱의 세계관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리학 정확하게 말하면 전자기학에서 주장하는 바도 이거랑 비슷하대요. 그래서 난시가 심한 김형욱이 바위나 나무처럼 사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가 체험한 이런 착시현상은 자연과학에서 주장하는 어떤 바하고 닮은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와는 다르다. 관념론으로 발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견고하고 안정감 있는 김형욱의 풍경화는 유기적인 주변 환경에서 단독으로 뚝 떨어져 나오는 모양새인 만큼 그 외형만 봤을 때는 유기적인 풍경화를 단독의 초상화처럼 다듬은 것처럼 보이고 작품의 실제 의미는 실제는 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김형욱의 세계관의 초상화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작품마다 우리나라 지명이 적혀 있거든요. 충남 서산의 장구섬이나 인천 무의도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김형욱이 그린 풍경화는 기암 절벽이나 암벽이 되게 많습니다. 그건 아마도 돌이나 바위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을 때 존재감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눈으로 쳐다보는 현상이 실제와는 다르다라는 세계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림 없는 존재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암벽이나 돌을 그리게 된 것 같아요. 2019년도부터 2023년도 상반기까지 집중해온 풍경 그림에서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부자연스러운 구성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관전 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김형욱의 성품이 자기 내면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작가는 시각적 단서를 그린 표면에 거의 남겨두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피드백 전시 때 좀 지적을 했었거든요. 국내 지명을 딴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은 모두 조각이나 화면들을 편집해서 만든 만들어진 풍경입니다. 제목에 적힌 어떤 지명이 있잖아요. 그 지명에 가서 그린 건 맞아요. 그런데 같은 시야에서 말았던 동일한 컷 한 컷을 찍 그린 게 아니고 다양한 각도에서 정면을 바라본 풍경의 조각들을 이어붙여서 재구성한 거예요. 이 같은 화면 구성법이 1세기 전에 이미 입체파 미술에서 시도된 바가 있죠. 입체파 미술은 화면을 분할했다는 티를 분명히 냈어요. 피카소 초상화는 눈코입기가 다 제각각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 단서를 충분히 남겼습니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정면을 찍은 풍경 조각들을 한 장면처럼 편집한 그림에서 조금 더 티가 나지 않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관계곡, 장구섬 등등 여러 가지 풍경의 일부분을 그린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 가면 김영욱이 그린 그림 속의 장면과 똑같은 장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을 그린 적이 없으니까 독립된 풍경처럼 보이는 김영욱의 그림은 실제로는 그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그린 게 현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김영욱의 신념이 재현됐다는 거죠. 비단 우리가 이해하기 난해한 이런 전자기학 이론을 소환하지 않더라도 요즘에 삶을 지배하는 것은 편집된 사실주의라고 저는 평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물 그대로를 고스란히 옮긴 재현보다 비현실적으로 편집된 재현이 동시대 사람들한테 더 홍을 얻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대로 옮기는 걸 사진의 뛰어난 점으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버나드쇼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까지 썼죠. 예술을 그린 그림 수만 점을 보는 것보다 예술을 찍은 사진 한 장이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런 오랜 경구도 디지털 사진 편집술에 의해서 파괴된 지 오래가 됐죠. 독일 사진가 안드레아 거스키의 사진은 대표적인 편집된 풍경인데요. 디테일이 정교하게 담긴 실물 사진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감은 거스키가 찍은 사진하고 똑같은 풍경은 없습니다.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극사실주의 시대의 가치관을 사진으로 제안한 건데 거스키가 F1 경기장 트랙을 촬영한 바렌1이라는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은 헬리콥터에서 여러 각도에서 찍은 부분부분을 이어붙인 겁니다. 그렇지만 관람객은 현실에 없는 편집된 화면에서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받죠. 김영욱이 신뢰하는 세계관은 2019년도 후반 시작돼서 그의 브랜드처럼 정사각형 여백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표적처럼 네모진 캔버스 정중앙에 자리하기 때문에 그림의 주인공처럼 나타난단 말이에요. 흔히 여백이라는 것은 채워줘야 할 무엇으로 간주되지만 김영욱의 여백은 실체란 비물질적인 거다라는 관념론, 유심론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를 지나면서 김영욱의 작업에 약간 변화가 생겼어요. 시각적 단서를 좀 더 다변화시켜서 편집된 산수임을 보는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중앙이 원래 한 개만 나타났던 정사각형 여백을 두 개 이상 출연시켰고요. 편집된 티도 이렇게 막 내고 그랬잖아요. 이런 변화가 좋은 점은 2020년도 전후의 풍경화가 이게 편집됐는지도 모르겠고 정사각형이 음해한 반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팩트가 아무래도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걸 많이 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쭉 말하는 동안 영상으로 김영욱의 작품을 보여줬는데 같은 작품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죠. 작품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론을 쓰기 위해서 2020년도 이전 작품 목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작가가 이전에는 작업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막 데뷔한 작가가 맞다고 수줍어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제리사치라는 평론가의 책 가운데 예술가가 되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안에 지금 시작하라 늦지 않았다는 제목의 짧은 글이 있는데 그 안에 빌 트레일러라는 화가가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 빌 트레일러는 지금 시작하라 늦지 않았다는 제목의 예시로 소개된 겁니다. 빌 트레일러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84세에 창작을 시작했다.